강화불가 교훈을 주겠다는 뜻이지 교훈을 주겠다는 뜻 교훈을 주겠다고 생각하네 연막탄 급소 급소 참을 수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바 교훈 그래 바로 그거야 주사캠 다마루 라가블린의 급수는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몸과 머리를 분리하면 죽는다 교훈 용건이? 사색 아 자자 끝까지 열쇠가 뭐라고 끝까지 열쇠! 근데 어차피 저기서 열쇠 먹어봤자 쓸모없는 것도 맞아서 집에 헌신 사색지배 템포 낮추고 싶지 않은데 선에코의 눈 뭔데 스네코 할 말하냐 지금 스네코 좋을 것 같은데 사색도 있네 이제 분화 강화됨 와우 천천히 들고 나 너네라 음 음료 조용 모 잼 라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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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 잼탄 금강좌 먹을만한데 돌리교훈 돌리영방 부적? 앞에 엘리트 잡기도 지금 약한데 되게 딜카드 너무 없다 딜카드 대신 금강좌 2급 속 뭔가 2급 같다 2급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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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4평 고기 덩어리 왓처는 고기 안 먹어 비건 캐릭 고기 덩어리 교훈 각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 증신수 형 마음의 옷은 오우 샛 뒷다 세네 약화 걸려 결국 고기를 못찾는 것 같죠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약화 타이밍 개 웃었다 약화 타이밍 개 웃었다 흠이 아 고기 너무 달다 고기가 아주 꿀맛이야 약화 타이밍 개 웃음 아 돌겠네 이집 고기 잘하네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4평 맹공 맹공이 소다 4평 맹공 4평 맹공 아이고 세상에 아깝쇼 야구공과 야구파트 아니 코스트 왜이래 정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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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수호 급수호 딜을 달달할 것 같기나 2급 수호 무수한 3코의 요청 2급 수호 3급 수호 5급 수호 5급 수호 3급 수호 개노삼한테 죽을 뻔하긴 했지만 개노삼을 준비해준다 에잉 포션 빨까 그냥 아이 뭐 굳이 빨 필요는 없네 아 24 염원 왓처의 소원은 대체 뭘까 아이 판도라 먹으면 강호 다시 해야 되는데 그지 같은 것만 나왔네 그지 같은 것만 나왔네 뭐요 악재 좋아 역배 간다 역배 호재 간다 라고 말하면서 정대해서 먹으려네 속셈 이규준 상점만 내리 밟으면 지울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냥 엘리트 잡으러 갈래 보적이 구석이 돈 벌어다줄 기회였는데 코스트 짜랍게 남겨났네 교훈 아우 이상한거 즐거웠다 저거 지워야 네 님들 제가 클릭 실수해가지고 신성모독 쓰면은 저장후종료에서 역배 터짐 상점 두개 보고 카드좀 지울까 횡행 이런거 지우고싶긴한데 제거를 하러 가는게 낫겠다 최대 체력 까끼는 쓰레기 이벤트 편집상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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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모독쓰기 지웠어요 친구TP 찬G 이이이이이 삼삼삼삼이이이이 싫어요 스네코 1코스트가 제일 안나오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급소를 노려야 이거 교훈 못 뽑겠네 뭐 그냥 잡아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표식마저 볼래? 망캠 개빡될 현두미 현두미 진짜 이러니저러니도 왓처가 제일 색인지 현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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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 현 현두 여전히 현두 현두 아 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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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흠 사색 두개 연포됐다 근데 하나밖에 못 가져왔구나 이건 급소댁이야 반박불가 반박불가 아 아 Lev頃 Thursday 아 럭 라그나로크 써야되나? 광휘만 있어도 딜이 나오는데 라그나로크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 손절이라도 있음, 물론. 워호! 아이, 저금... 아무리 저금해봤자 품돈이란 뜻인가. 등의 저금통. 이건 급소댁 맞네. because this shit's on the other hand. 이런 habitual이 나의 도시가 사실은. 저는 흐름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귀찮아서 교훈 안 받네 아 근데 솔직히 귀찮음 풀피에 3번 졌다 좁은 각 좀 주세요 코스트가 좀..좀 그렇다 아직도 0포스트가 더 많네. 뭐지? 뭐 타격수비 이런 데다가 몰래 빼돌리는 거 아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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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 공허 폭격기. 잘 가고. 공허 폭격기. 아휴. 한 세월답네. 아이고. 공허 폭격기. 볼빙이 어서오고. 다음의 옷이 어디가냐 한금 10에 걸쇠까지 한금 10에 우리 표창이도 이리 좀 줘야 된다 우리 표창이도 이리 좀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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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네 아까도 맞았지? 방금이 두번 깎였으니까 이게 뭐란 심장 상당은 어떡하지 표식특 센데 왓처라서 안쓴 미라손보다 전등이 낮겠네 파워카드 한장밖에 없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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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우 으아 하하 어허우 살 거 없다 근데 골드를 얻습니다 더 Electric It I I Yeah I 심장이 빡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퍼펙트 오톤 코스 잘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덱파워 엄청 차이 나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으악 벽 벽 벽 벽 벽 벽 햇꽃 저 해맑은 웃음을 제삼눈 먼저 쓰는게 나실까 제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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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쫄리네. . 교부는 왜 들고 있냐 근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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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빡스러워 안 쓰는 게 방어도가 더 높은데 80 98 1 남네 1 1 남고 다음 턴에 광휘로 잡으면 되겠네 아니네 10남네 아쉬 이제 더하기 빼기도 못해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고 강림 광휘 끝이죠 또 틀린 거 아니야? 허접색 광속 1 남 3 3 1 4 별거 아니구만 심장 허접색 2 3 4 4 5 5 5 6 6 7 8 10 10 11 12 13 10 13 14 15 15 15 15 16 16 17